cher米 이렇게 마스크 좀 벗고 있어서 좋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건물이 없다 아멘 와우 밥 먹고 나도 오늘 진짜만 많이 엄청 겁쟁고 나도 난 괜한 아가이지야 차에서 내리진 않을까 응 나 지금 오시고 있었니? 응 아니 아니야 돈 찾으러 가야 되나? 응 본인만? 한 번 저렇게 샀니 아 본인만 해 너 본인이야 여기 내가 한 번 샀는데? 네 네 입술 아냐? 아니야 응 아 한 잔 더럽게 못 쓴다고? 더럽게 못 쓰네 벌써부터 전쟁인가? 응 나 혼자 이용해서 내 손쪽어 보다 어 봐봐 배가 왔어 왔어 안 쓴다 야 물러 이 씨 물러 이 씨 야 가 찢어 찢어 썰 Bürger 서끄리지 마 ㅋㅋㅋㅋㅋ 좋은 sembah 경국 구민 씨 고하업 빅 나한테 한 번 쓰셨지? 이것대로 보보라는 거야. 이거다. 너 엄청 먹었어. 나 아니야? 한 번. 나중에 한 번 잘 먹으라. 이런 바꾸어. 파이팅. 됐고, 됐고. 증인 두 명 있고. 신고 출석역. 초혼. 이거부터 있어? 초혼 접어야 돼? 아니, 여기. 그러니까. 만약 이혼을 재고 체크해야 돼? 너 초혼이지? 어, 나 초혼이야. 이건 어떡해? 결혼 생활 시작해? 오늘부터 해? 응, 오늘부터 해. 동거. 아, 동거는 일단 비워. 나도 초혼. 동거도 있어야 돼? 너는 뭐야? 인구 동양 전사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 동거는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체크해줘. 지금. 아니, 왜잖아. 응? 이거는 얘네들 조사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대조. 좀 거다리네. 나? 서비스 잘 그래. 언니. 맨날 똑같은 놈만 넣어. 동상에. 아, 나도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사랑 Skemm baby. 눈에 그러고. 아이 Charlot. 나중에 괜히 일어났는데, 남편 직업도 먹을 수 있겠네. 응.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소리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이제 배고파. 아, 배고파. 그래. 아. 등록부가 정리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정리될 동안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 종료 발급이 안 되시고요. 나중에 정리돼서 발급받아보시면 배우자로 기록된 거랑 오늘 신고하신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중인특명 중본 정리하고는 별개여가지고 중본에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는 이사하시고 나서 해당 주민센터로 온라인 전입신고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세요. 혼인신고 하시면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거든요. 혹시 찍으시겠어요? 네, 하나 해주세요. 네. 옷이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아저씨냐? 도브 1위 차. 내가 사진도 모자이크 해줘. 응. 곰돌이로 해줘. 알았어, 곰돌이로 해줄게. 모자이크 이쁘다. 회사 안 해도 이쁜데? 응. 잘 살아보자. 어. 아, 오늘 오리만 쉬지? 응. 아, 왜 이렇게 깜찌야. 아, 왜 이렇게 깜씨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 아, 너무 깜씨야. 아이고. 내가 더 늙어보여. 깜씨라서. 아, 역시 못생겼나봐. 나 너한테 역시 부족한 남자인 것 같아. 아, 끝냈다. 아, 그래. 진짜 independently.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끓일 것 같은 경우에 일어난 tennis. 그 타임. 아니다. 아입가루, 미카, 찌개. 아, 이렇게. kumpea 사이즈. 아입가루, 또 하여. 아입가루, 마시매,당. 아입가루, 나의 시절. 아입가루, 마시맛. 오이머비. 그것은 수fr.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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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봐 호박 제가 먹었을 때 많이 먹었어요 좋아 양파 양파 탁한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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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쟤가 오고 싶은 데가 있잖아 너무 맛있어 어때? 어때? 맛있죠? 여기 너무 커 얘가는 줄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쁜 것 같지 하나 더 먹겠다 우리가 2500원이면 괜찮아 거기 되게 비쌌잖아 당면을 넣고 다크 했zn chest 잘 нос하고 손질 간장